너무 힘들어요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카트로 아침을 깨우고 있고요 여기 엄청 습하고 춥다 그랬는데 핫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가마였어요 그리고 비도 왔는데 텐트 안에 왜이렇게 건조한지 코가 너무 작아서 오늘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그렇게 힘든 일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연속되는 아주 긴 길이라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돌을 왜이렇게 많이 만들어난거야 진짜 이 계단을 넘어서 저 멀리 보이는 망루처럼 보이는 저길 넘어가지고 이 산에 넘어갈 건가 봅니다 여기 환상적인 뷰입니다 폭포도 보이고 저기 밑이 저희가 묵었던 캠핑장입니다 길 따라 올라오면 여기 인카 유족지가 있거든요 여기 약간 전망대 망루? 같은 그런 곳이라서 여기서 좀 보고 숨 좀 고르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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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별로야 지금 신경이 어떤가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돌아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 더 빡세요 더 빡세서 갈 수밖에 없어 선택지가 없다 선택지가 없다 선택지가 없다 약간 강제로 가야되는 곳을 진짜 너무하네 지들이 안 걷는다고 응 진짜 지들이 안 걷는다고 드디어 오로마 끝났습니다 제가 면수를 한 얘기가 스페인 군대가 왜 막 다 파괴하고 그랬는지 이 계단이 질려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다 파괴했을 거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서 올라왔답니다 하 모이비엔 연수 모이비엔 연수 모이비엔 이제 내리막길 내려갑니다 여기 캐치와우로 가자!가 하쿠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쿠치 이러길래 하쿠와 하쿠치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다가 하쿠는 가자! 하쿠치는 가보자고 이런 느낌 아닐까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야 인간적으로 걔도 너무 가파란거 아닙니까? 걔도 너무 가팔라 거의 뭐 90도야 90도 하지만 난 올라갈거지롱 정말 정말 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나봐요 아주 여기저기 돌천지야 돌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3600기차에다가 이런걸 만들 생각했대 계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쿠스코 돌아가는 기차 탈 때까지 계단이 있을거래요 조금 무서운데? 저 멀리 연수 보인다 이 동네는 가는 길에 대나무가 많습니다 아까랑 식생이 달라진게 좀 신기하구요 불이 부끄러워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이끼랑 나무랑 풀이랑 정말 비까지 내려서 엄청 운치 있는 길이에요 점심 먹을 사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기 시작해서 연수가 준 판초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입는건 그렇다 저도 좀 굳혔으면 좋겠는데 우리 텐트는 저기 여기 샛노란 저 텐트 맛있는 냄새가 솔솔 비 많이 와요 네 연수가 좀 판초를 입었어요 구현이가 갑자기 훅 코카 잎을 넣어서 코카 차를 만듭니다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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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넘 귀여워 망고 망고 세기채 귀여워 또 놨 점심을 아주 과하게 먹는 편 지금부터는 좀 평평한 평탄한 길이 있다가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 된다고 합니다 앞에 정말 너무 멋있어요 예전에 엄청 큰 호수였다고 가지고 차키 쿠차 차키가 드라이고 쿠차가 라군이래요 보면은 물이 언뜻언뜻 보이긴 하지만 약간 드라이한 라군 이런 느낌 여기는 원래 좀 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끼가 엄청 많이 자라있고 이끼 짜면 물이 쭉 나와요 이렇게 되게 아파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터널을 지날 거 아 약간 터내려가기에는 좀 이 정도 높이면은 내려서 가만히 내려서 걸어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 조심조심 오우 어두워 오우 어두워 오우 오우 새눈에 있던 문하이차가 힘겹게 길을 걸어 나갑니다 평균도 약간 말을 잃었는데 쌓였어 피로가 어? 피로가 쌓였어 밥 먹고 나서 이외의 길은 좀 평탄한데 상당히 지루합니다 똑같이 생긴 길을 지금 한 시간 걸었나? 한 고등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걷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유파타 마르카 잠깐 쉬고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가는 길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기 여기 푸유 푸유 파타 마르카 푸유 파타 마르카 푸유 파타 마르카 푸유가 포기라는 뜻이랍니다 개초어로 지금 엄청나게 포기 하거든요 까먹을까봐 진짜 완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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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를 모르는 여자 포기를 모르는 여자 개 모르는 여자 흡혈 파리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진짜 금방 흡혈 파리한테 잠깐 물려가지고 저렇게 빨갛게 빨갛게 피가 뽑혔어요 미친놈들 파리한테도 인기가 많은 녀석 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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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포기를 모르는 여자 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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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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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인카 사람들이 마추피쥬에 가기 전에 몸을 신성하게 신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비염 넣어도 돼요? 아 비염 파 파 파 파 파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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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구 미애도! 땡구 미애도! 안개 깼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무서워 멋있어 아 진짜 계단 너무 가파르지 않아? 너무 가파라 쇼까리 얘기 힘들어요 할렐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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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너무 가파라요 가짓이 너무 가파르세요 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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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계단식 논이 보입니다 저 멀리 마을도 보입니다 저 멀리 마을도 보입니다 마을이다 우리 드디어 문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이안탄보인가요? 모르겠네? 그럼 우리 너무 헛수고한거 아니야? 거기서 우리 걸어온건데? 거기서 우리 걸어온건데? 한 번 더 해줘 로까 로까 세상 한 번 더 해줘 세상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멋지멋지 모라이처 모라이처 미쇼 모라이처 미쇼 모라이처 와 걔는 미쇼다 와아 너는 내 맘 모래지 아침 널 보면 지치기가 나올 것 같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땡고미에도 땡고미에도 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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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뭔가 비밀 도시에 가는 길 같아 아 파레미로 같지 않아? 어 여기 내려가면 판이 있을 것 같아 기차가 있다고 합니다 기차가 있군요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어 문화의 자 빨리 깐 따라 하란 말이야 깐 따라하라고 했어 깐 따라하라고 안하구 깐 따라야 딴 따라 진짜 3일차는 좀 지루해요 똑같은 계단길과 평탄한 계단길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길인데 좀 견디다 보면은 이렇게 이족씨들 볼 수 있습니다 오오 저기가 저희 캠핑사이트 마지막 날 밤을 보낼 곳입니다 자아 저 세뇨리딸 로까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하하하 진짜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불렀어요 이탈구 시대를 넘나드는 선곡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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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ASMR 아 소심한 야호 였습니다 뛰겠습니다 원 트 트리 점프 한 번 더 원 트 트 이거 사실 세번째 아니 네번째 네번째인가 다섯번째인가 점프입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아 오르바바 오르반바 오르반바 해됐다 많이 무척 무나이차 네넘 너무 많이하나 너무 많이하나 너무 많이하나 네넘 무나이차 아니 이건 그냥 계단입니다 근데 내일 더 많다고 계단이 아니 어떡해 마쭈 피쭈 에스모니아이차 마쭈 피쭈 에스모니아이차 아 너무 힘드네 계단 너무 많아서 무릎 나가겠어 진짜 솔직히 계단 너무 많다 진짜 무릎 나간다 무릎 나가요 조심하세요 무릎 나가요 여보 조심하세요 여러분 계단이 이렇게나 가파릅니다 드디어 마지막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숨 안찾는데 숨 차는 척 해야되가지고 하 하 윈니아이는 아니다 윈니아이는 아이나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 도대체 몇 시간에 걸은거야 몇 시간에 걸은거야 도착했습니다 다 털렸나요 네 다 털렸나요 콩도르라고 만들었는데 잘 안보인다 마쭈 마쭈 완전 반찬인데 콩도르 너무 멍청이 생겼어 너무 웃겨해 콩도르 이 띠미 에스모니아이차 치카 치카창 맞는거 맞아 이거? 맞는거 맞아? 아저씨가 오래밉는데 이거 왜 이렇게 수상한데 좋은 월? 오케이 곤도르 잘가 곤도르 잘가 곤도르 잘가 카리칸초 배부르냐고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거든 아 우리도 하고 계시던데 모랭 치는 소리 같다 그랬잖아 음 감동이야 그룹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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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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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멘돌입니다 지금은 3시 40분 50분? 4시 거의 다 되어가고 저는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잉카 트레일 마지막 날 대망의 마초팩추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5시 반에 문을 열어서 그전에 미리 올라가야한다 해서 빨리 일어났고요 포토분들은 5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니울 때 연수에서 둘째 날은 세니울 때 문야이차에서 둘째 날은 세니울 때 문야이차에서 둘째 날은 그냥 문야이차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계단이 되어버렸다고요 아가씨 계단아가씨에서 그냥 계단 어이 계단 어이 문야이차 다른 말도 안해 문야이차 문야이차 너무합니다 정말 좋지만 아저씨도 다 가버려서 지금 섭섭한 문야이차 너무 외로워 저 이렇게 헤드렌턴 끼고 걷는 거 너무 좋아요 진짜 모호하는 기분 들잖아 안 들어? 나만 들어? 든다고 해줘 배불레도 힘들어요 여깄부짜로 가는길 여깄부짜로 가는길 내 앞뒤쥐 안으로 가는길 여깄부짜로 가는길 여깄부짜로 가는길 여깄부짜로 갑니다 아미야라고 안녕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점점 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거의 기어올라가다시피 해서 올라가야합니다 멋있다 김현수 멋지다 지금 오르막이라서 대답도 안해줘요 도착했어! 도착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초피츄에까지 걸어오기 대성공 안개가 껴가지고 좀 더 좀 더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나는 안신비로운거 좋아하니까 안개가 껴졌으면 좋겠다 점점 더 개고있어요 완전 럭키럭키 여러분 마추픽츄입니다! 저희가 3박 4일 동안 걸어서 마추픽츄입니다 몰랐는데 여기 지금 이 구역이 잉카 트레일로 온 사람들한테만 열어주는 구역이라고 하더라구요 너 뭔가 더 뿌듯해 그쵸? 네! 뿌듯합니다! 지금 가려서 안보이지만 여기 위에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잉카 트레일로 통해서만 온 사람들 개고생한 사람들 개고생한 사람들만 여기서 사진찍을 자격이 있다 나는 개고생했으니까 사진찍을 자격이 있다 미주문아이짱! 미주문아이짱! 유적지 보호를 위해서인지 여기서 뛰어도 안되고 점프샷도 안되고 춤춰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체크 포인트로 내려가서 다시 유적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는 코스고 잉카 트레일로 온 사람들은 방향이 다르다고 하네요 왜냐면 우린 특별하니까 우린 특별하게 힘들게 잉카 트레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여권이랑 표를 들고 들어갑니다 뭔가 특이적이에요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다 아우 멀리 약간 무너진 것처럼 되어있는 데가 원래 발견됐을 때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는 좀 재건을 한 거라고 하고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와 마감 너무 잘했는데 돌패티쉬 돌패티쉬 여기 위에는 여기 위에는 예랑 예랑 차이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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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렛아 저 피주는 뭐다? 문아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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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계단이 많으십니까 너무 계단이 많아요 그냥 전체가 다 계단이에요 문아이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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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쯤인 게 너무 신기하고 저기 또 계단인 게 조금 킹 받아요 계단 보기엔 마이너 짜증나 이제 전시호 계속 보수 작업도 하나 봐요 완전히 저렇게 있는지도 몰랐네 콘도르 신전이고 이렇게가 날개를 형성하고 머리 마츄피추 한줄 정리 마취피추는 돌이 많다 한줄 정리라고 했지만 더 말하고 싶은걸? 계단이 많다! 계단이다! 여기는 그냥 돌과 계단이다! 마지막으로 마취피추한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세니오리당 푸가푸가라! 세니오리당 문자일자! 세니오리당 문자일자! 문자일자!